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은 이리엘 인데요 이 채널의 단골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유짱 이 채널에 다시 나오는 건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짱이 찍고 싶은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하는 영상을 찍어 달래요 근데 그냥 앞치마가 아니라 좀 노출이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만날 거 같으니까 만나서 물어보죠 남자들의 로망 앞치마 유짱이 도착했네 유짱 저기 저 친구같은데 저 친구 이 옷은 이 옷은 여기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의 옷은 귀여운 옷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옷을 입고 이곳에서 만나요 아, 맞아요! 촬영은... 이거 대박! 이거 대박! 지금 뭐일까요? 이걸로 꽤 많아? 35,000원으로 보내주는다!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는다! 네! 36,000원으로 보내주는다! 왜 그렇게 많아? 아니... 모르겠어... 참고로... 많이 내주고... 이걸로는 어디서?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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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운 거 같아요! 에이! 오하니깐 각색뽑이네 근데 거의 다 입혀있는 것과 비슷해 오늘 전차에 앉아있었지? 앉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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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옥후보에 있는 작은 원룸인데 뭔가 좀 재밌는 분위기가 지금 화장하고 있는 유짱 기분이 좋고 이런 스타일이 정말쁘지 루즈소X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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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왜요? 왜 이렇게 가야할까요? 여기가 1m 가니까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왜 사야할까요? 이게 월요일에... 10년 만에? 나도 예전에 하였어요 지금 패러를 3만원 넘어 다면 가장 핵심은? 2만원 정도였다 1만원 정도만 넘어 다면 왜 핵심은? 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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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네. 오늘 몇 명이 있는지? 10만 명. 진짜? 근데 4만 명이란? 4만 명이란? 4만 명이란? 아, 미안해요. 1년에 10만 명이 있는지? 있는지? 뭐하는 거? 역시 박근혜가 사진을 찍을게요. 아, 저는 사진을 찍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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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몇 개가? 이거 1000원 정도였어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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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잖은 coule 너무 그런데 enfant에 모르이 caminho? 동영상 응 응? 응? 우화餅이оды breaths 유티가 있으니 못하니. 네. 그럼요? 좋은ción 해요 lerin의 영상 왜 이건 영상에 지금 안 됐atoire 들어갈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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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 유짱이 만들어주는 맛있는 야키소바 여러분 함께 드셔보시겠어요? 갑자기 카메라가 맞췄는데 여기가... 각색뿐이네요 뭐...때매데도요 白색뿐이 각색뿐이네요 그렇군요 잘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볼까요? 한국의 한국 남자는 유짱의... 안녕 이거... 이거... 카미소울은 카미소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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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짱은... 이 카라를... 그렇군요 한국은... 이거... 이거... 유튜브 볼까요? 이거... 이거... 이 강그릇에 간파이 오이 최고 비율을 마시면서 시각도 좋고 맛있어! 맛있어! 비율 맛있어 비율 너무 좋아 이건 오브제도 이거 너무 귀여워 왕쟌가 있는거지? 네고가 뽀쟌 뽀쟌 좋아 10만년이 있다면 이벤트 할거지? 이벤트 할거지 이벤트 할거지 코로나 모아를 시 서로서로 몰라